한글자막 by 한효정 삼성생명 차명주식 대당금이 국제갤러리 유명 갤러리에 가서 입금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? 처음 나오시는 신기한 게 어떠신가요? 대량의 미술품들을 해마다 구입하신 것으로 유혹해 주게 됐는데 분의 대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?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. 수사기관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는 게 처음이신데요. 신경 한 말씀만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. 미술품 구매 지시가 떨어지면 구조본 재무팀에서 수시로 돈을 받아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. 이런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족 관심이 끊어 할 말씀만 해주시죠. 부회사에 상실이 원하실 겁니까? 상실이 부탁하겠습니다. 국가의 미술품을 해마다 대량 구입하신 분의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? 행복한 눈물 구입 관련해 삼성 측의 진술이 계속 범벅돼 봤는데 행복한 눈물 구입하실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. 도 extractionCanop